화이팅! 화이팅! 자,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요. 시카야, 잘 뛰어. 화이팅! 시카야, 걸어다녀. 방수야, 적당히 해. 아, 처음부터 뛰지 마. 아니, 쟤네들어. 쟤네들은 에스컬을 해. 형, 저건 올라가는 거고 이제 내려오는 거야. 우리가 문이 없어. 저건 올라가는 거고 이제 내려가는 거야. 저 문자 왔어요? 나이도 많은 사람. 이기고 싶습니다, 이기고 싶습니다. 긴장하신 거 알죠 형? 어? 뭐야? 건바를 찾아 자전거를 연주하세요? 자전거가 뭐지? 따르릉 따르릉 삐껴 나세요. 자전거가 나. 피아노 칠 줄 알아요? 그렇지. 왔다 왔어. 뭐 해봐, 뭐 해봐. 비바람. 야, 이건 또 뭐야. 야, 비바람이 부는 곳이 어디냐? 비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냐? 내가 볼 땐 이런 데 가면 있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일단 비바람이 뭐예요? 비. 메인가미인데. 아, 당선하네요. 이런 데 진짜 초등학교 이후로. 이렇게 커. 건반이 있을 만한 데가. 건반, 건반, 건반. 야, 근데 여기. 물. 정말 농담이 아니라 이 박물관에. 비바람. 우리밖에 없는 거야. 영화 박물관은 살아있다. 그거 알지? 어? 나중에 공룡 같은 거 밤에 움직이려면 진짜. 야. 진짜 최고야. 비바람, 비바람. 기초과학관에 있는 거 아니야? 어디? 저기. 오! 그런 거라도 보여지고 바람이 부는. 아, 부는. 멀미. 뛰어봐, 뛰어봐, 뛰어봐. 뛰어봐. 맞아.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네. 빨리 먹고 specifics. 나. 귀초만 꺼. 왜? 여기 같아, 여기 같아, 여기 같아. 태풍 신호실! 여기 같아 여기. 태풍 신호실에. 우와아. 야, 여기야 여기. 뭔 보일까? 태풍이 비바람 아니야!! 아!! 태풍이 비바람이야! 형아, 들어가 봐봐. 맞죠, 여기? 야, 태풍이 비바람 같은데? 우리 이거 어떻게 해. 야 지효야 옷 입어. 옷 입어 들어가보자. 어우 프린. 찾았어요. 야 여기가 여기지? 아니 근데 여기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야 우리가 정말 감을 잘못 잡았어 지금. 아 이상하네 잠깐만. 완전 완전. 아 문제가 갈수록 어려워서. 야 아니 지금 아니 지금. 그러니까 내가 여기 엉매이지 마자 그랬잖아요.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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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야 어린이처럼 있는 곳이 있어요. 지효야. 오빠야. 지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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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를 불러줘 노래를 아니예요! 답답해! 아니요! 우리 같은데? 어? 여기 뭐 있냐? 어? 이거 잠깐만! 이게 뭐야? 뭐야? 지금いきます! 토마토토! Whitney! Não! 도마토토! 오하! 아 where are you? 오! 오하! 오 inhabit간 Panama 오하순! 오하! 오하 raised dan 오하 오하 ¡Oooha! 오하! 오하 preoc! 바라라 바라라 배배배배배랄 술술도 오케이! 오케이! 오! 그거 뭐야? 잘했어요! 상급충이 있는 거죠? 상급충이 있는 거죠? 상급충이 있는 거죠? 상급충이 있는 거죠? 위치가 아니라 그런 거지?